부족 하나 더 빤다 음식도 하나 빤다 할 수 있는 거 다해 시간은 금이라고 친고 이러면 깰 수 있지 말탄버스 한 마리 더 나온다고요 여기서? 안돼 그러지마 어 그러네 조졌다 에이씨 갔다 와야되겠다 아무리 짱 견적을 잡아도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 그럼 먹자를 갔다와서 할까? 1500개만 들고 야 이거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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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금 어 뭐야 내꺼 내꺼 다이아 나 다이아 키야되 야 의뢰수 어디갔냐? 게시판 어디야? 여기있다 방금 왜 이동한거지? 어? 버그인가보다 이거 내려가야된다고요? 어디까지 옛날일건데? 성의가 너무 없는거 아니냐 이거? 어디까지 옛날일건데 이거? 진짜 눈을 의심했다 그나저나 1분 남았거든요? 싹 하고 가볼까? 어? 진작에 들어가 있을걸 야 막혔다 야 막혔어 얼똥이 우리 서버 막힘 아 이거 생각을 못했네 인원수로 막는다는거를 왜 애들이 썰릴거라 금방 차려나지 중앙세계들은 서버가 달라서 썰릴거고 지금 구도랑 애들이 어떻게 하고있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뚫었다 잠깐잠 나 싼검이야 질줄은 없지만 힛스쥬 쩌나 썰리는 중 그렇지 야 이게 맞지? 이게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야 먹자 하러갔다가 우리 썰리는거 아니냐? 괜찮아 길드마크가 똑같아 시야오 시야오도 얘도 안죽고 있단 말이야? 야 우리 길드 여기 힘들어서 길하고 있다 보스방 안에 있네 우리 길드원 막고있나? 야 우리 길드는 여기 안있다 죽었나? 세줄 반 그래 같은편인지 구분이 안되잖아 여기 길막자 오케이 야 같은편인척해 중애 중애 같은편인척해 중애 같은편인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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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편인척해라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야 렉걸려 핑...핑 튄다 렉걸리네 이거 야 렉걸리네 이거 야 목자기 힘들겠는데 렉걸려서 오케이 컷 여기까지 길막아주는데 야 들어 준비해라 야 렉걸려가지고 칼질이 안... 칼이 안나간다 야 야 우선 야 우선 그럴싸하게 우리 우리편인척 같은편인척하고 있어 날 왜 때려 인마 자 자 두거져 두거져 야 재축입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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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... 귀키 졸라 눌러 아 이... 나 매크로매스... 매크로매스 설정을 안해나가져 먹자 제발 제발 창공 못먹었나? 아... 못먹었다 귀 아깝네 뭐 나왔어? 화살통 창공의 조각 야 상전 나왔다 아... 너무 아깝네 야 먹자 우리 못했냐? 영원은 아무도 없네 야 이거 좀 자주 올만한데? 쟤네도 우리가 같은편인줄 알았나봐 쟤네도 피하식별이 안되네 무조건 타임 때마다 온다 야 가트필리언 가자 1공동 시리아 12시간 뒤에 알람을 여줘 자 2공동 가야된다 보스는 끝나지 않았다 야 같은편인척해 아 또 뚫어야 돼 상전 아직 거래수는 안올라왔어요 45레벨이 없으니까 아직 벌써부터 상전을 사지는 않을거야 사람들이 영템 먹는 순간 100만 달이에도 팔릴 것 같아 그렇지? 영템은 왔어? 근데 여기 2층에서 텔이 텔 안타지네 텔 안되는 것도 똑같구만 야 2층이 진짜 많네 연합 그거 안돼 피하식별 안돼요 영어로 해서 그런가 보다 야 니넨표는 영어 없냐? 어? 야 피 피 체크 한줄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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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준비를 하자 들어가 준비를 하자 아 막줄 야 준비해 한 반 반줄이 얘네가 뒤꺼까진 안할거야 반줄 넘어가면 준비해 준비해 이제 가야돼 가면 느려지거든 가자 내가 먼저 갈게 졸라 아파 시작하자 뒤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아 나이트 크로우 대검 와 아 나이트 크로우 대검 길막당에서 우리 뭐 먹은거 있냐 D27 D27 누구야 아 나이트 크로우 대검 먹을만했는데 아 또 이거 옛날 옛날 또 그걸 찾아봐야되나 야 이건가보다 상전 이때 먹었나봐 오랜만에 보지 스미골 야 봤다 내가 먹었다 봐봐 모디 개피거든 어 어 먹었다 향전 내가 먹은 다음 먹자 때는 싸 가운데로 파고 들어 볼게요 야 아이템 위치 봐봐 잘 봐 요렇게거든 가운데 들어가자 근데 보스 보스 앞쪽으로 나왔네 우리 근데 아까 자 왼팔로 붙는다 보스 왼팔로 붙자 보스 왼쪽이 다 떨어졌어 왼쪽 그치? 근데 여기가 밀집도 빵꾸 지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진 것 같은데 조금 이쪽은 밀집도 높아가지고 다음 먹자는 보스 왼팔이다 야 근데 3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3층은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 12시간마다 올라갑니다 12시간마다 올라간다 이따가 오후 4시에 보자 다음날 할머니 3 4 4 4 5 5 7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